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올레그 예르쇼부입니다.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. 제 교회는 아시켈론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세미나 한국 땅에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. 몇 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세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플소TV와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개시는 정말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가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이 마지막 때를 저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. 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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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